내 귀에 티팟 TV부터 라디오까지 지금 들어보세요 내 손에 티팟 언제 어디서든 어플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내 맘에 티팟 다양한 뮤직 채널도 무료로 마음껏 들어보세요 이제 TV와 라디오를 티팟 한으로 한 번에 티팟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티팟을 검색하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 저 건물이 무려 1907년 1907년에 씌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 타임머신 타임머신 타고 가야죠 타임머신? 네 1907년이에요 왜 그래 봄이 와서 그래 뭐 하는 거야 아직 물을 못 마셔서 그런 거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지금 목말라서 이렇게 쓰러지고 있어 대원들이 택툼이 빨리 물을 구해서 구해줘야 할 것 같아요 대박 목말라 빨리 목말라 하자 저걸 빨리 풀어야 부를 것 같아 여긴 사막 사막에 있는 물들은 다 신기로다 자 사막은 여기까지 일어나요 이제 우리 공말라 하자 일어나 일어나 이 정도면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지금 연기도 같이 하고 있어요 연기력 많이 늘었어요 대원들이 자 친구들 어찌 됐든 지금 저기 있는 건물에 가서 물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건물이 1907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우와 캡틴 좀 짧아 캡틴 아니 타임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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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나 공부해서 온 게 있거든 얘들아 이거 뭐해? 이거 친구들 좀 알려주면 안 돼? 안 돼요 밖에서 봐야 돼 밖에서 밖에서 봐야 돼? 어 여기서 봐야 돼 좀 나와봐 봐 뭐냐면 자 친구들 지금부터 캡틴이 숨어있는 그림책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는 이 건물에서 캡틴이 1907년도에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어를 쓴 곳이 있어요 영어 이 건물에 지금 숨어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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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아니 그거는 최근에 지은 거고 그건 1907년에 지은 거 아니야 어디 있을까요 영어가 저기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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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년 위에 1908년? 아니 1907년 어디 어디 저기 위에? 저기 위에 간판 맞아요 멀어질 게 있어요 제가 영어를 읽어도 전 몰라요 서울 워터 웍스 그런데 왜 저기 영어가 있을까 영어 사람들도 아니오니까 영어 사람들? 맞아요 예전에는 여기가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사실 이 곳을 만든 곳이 만든 사람이 바로 미국인이기 때문이에요 외국인이 지었기 때문에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캡틴이 또 숨은 그림책 하나 더 알려줄게요 6.25 전쟁 알아요? 6.25 전쟁 친구들 6.25 전쟁 알아요? 네 6.25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총을 맞은 흔적이 여기 있어요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바로 총알 자국이에요 총알 싸가지고 엄청 크네! 저기 구멍이 파였어요 엄청 크네! 자국이 엄청 크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맞혔어요? 해킹 말할 때 여기 뒤에 있던데요? 또 있어 또 있어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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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위에 있잖아요 파인더! 맞아요 여기 또 있어요 자 친구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역사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것도 있답니다 자 우리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출발 오! 이건 뭐지? 이게 뭐야? 뭐지? 할아버지 같은데요? 물 사시오! 물 사시오! 깨끗하고 맑은 물을 사시오! 여기! 시원한 물 안전받으시오! 물 사라는데요? 여기! 시원한 물 안전받으시오! 여기! 시원한 물 안전받으시오! 여기! 시원한 물 안전받으시오! 아! 생수 아저씨! 예전에는 편의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생수를 팔았던 아저씨인가 봐요 네! 어! 길이가 있다! 네? 100년의 역사 어! 윤봉길 의사! 송기정 선수! 침전지 여과지 수원지 치수관 수원지 여과지 수원지 치수관 수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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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수원지 수원지 소원지 수원지 수원지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목소리는 너무 잘 못해. 네? 뭐라고요? 나이는 많아 보이지만 목소리는 너무 잘 못해. 그럴 땐 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쨌든 좋은 말이죠. 몇 살이에요? 저요, 8살이에요. 8살이야, 일학년인가요? 네. 7살이요. 저는 36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햇빛! 이게... 이쪽으로 와볼게요. 친구, 한자 읽을 줄 아는 사람? 어, 나... 어,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읽어줄 거예요. 광무 11년 건축이라고 쓰여 있어요. 혹시 고종항제라고 들어봤나요? 아니요. 고종항제. 맞아요, 고종항제. 고종항제가 이 건물을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곳이 처음으로 수돗물을 보내주었던 건물이라고 했는데 입구에 고종항제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럼 수돗물을 보내주라고 했던 분은 누구 있을까요? 고종항제. 맞습니다. 고종항제. 고종항제. 고종항제가 처음 수돗물을 만들어서 보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종항제님이 말을 해서 이렇게 수돗물이 완성됐대요. 어, 여기 서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 사시오. 물 장수.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수돗물 없었을 때는 이렇게 물 장수가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면서 물을 팔러 다녔대요. 지금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수돗물 때문에 없어진 직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서 봤자, 이 건물. 저쪽. 맞아요. 우리가 들어온 건물입니다. 우리가 들어온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사람들이 기념 촬영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왜 말도 같이 있지? 말 탄 사람도 보이죠. 우리 친구들, 우리 어디, 어디 갈 때 말 타고 다녀요? 아니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 탄 사람도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사진이에요. 선생님이 영어로, 영어 이름을 말할 텐데 콜브라, 보스트이크라는 사람이 고종 황제의 명을 받고 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질문이요. 네. 아니,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많은데 왜 미국인한테. 미국인,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올 때 이 두 사람은 사업가예요. 사업가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전기를 들여온 사람입니다. 사업가예요. 고종 황제는 수돗물을 보내주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기를 들여온 이 두 사람한테 수돗물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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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물이 여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건물이 어딜까요? 송수실 맞습니다. 송수실 하면 물을 보내주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송수실 옆에 있는 저 강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강 이름 아는 사람? 한강! 맞아요. 우리 수돗물은 한강 물을 가져다가 침전지를 거치고 만속 여가지에서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이곳 정수지에 모아줬다가 우리가 와 있는 송수실로 와서 저 뒤에 있는 기계 보이나요? 네. 저 기계를 이용해서 물을 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두 번째 가게 될 건물을 조그맣게 모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갈. 자갈. 그 위에는? 모래. 모래. 모래하고 자갈을 이용해서 한강 물을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신기한 게 한강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깨끗한 물을 만들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 오! 우와! 뭐야? 이 앞에 보이는 이거 뭐예요? 어떤 거요? 온몸가 보여요. 그 밑에는 자갈이 보여요. 모래층, 자갈층을 이용해서 물을 실제로 깨끗하게 만들어주었던 곳입니다. 그 물은 무슨 강에서 가져왔다고 했어요? 한강. 한강. 지금 이 사진 보여요? 네. 지금 물이 이만큼 차 있어요. 이만큼 차 있고 항상 물이 이만큼 차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물 사진이고요. 이게 물자국이에요. 여기 물자국 보이시죠? 선생님, 그러면 저기 있는 모래도 진짜 모래잖아요. 그럼 이 모래도 지금 한강에서 포옹 모래인가요? 맞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사진 보면 한강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가져다가 평평하게 깔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물을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모래가 더러워졌겠죠. 그래서 더러워진 모래를 긁어내서 깨끗한 모래로 갈아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어? 물을? 그러면 이 모래를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더러워지면 새로 갈아줘야 해요. 그러고 그러고 있네요. 기간이 그러면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여기 보시면 매주 한 2회 정도는 물찍에 걷어내는 작업을 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갈아주는 거예요. 꺼내서 다시 새로운 모래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빨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한강에 있는 물이 더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한강이 너무너무 깨끗했어요. 아, 그래요? 7시에서요? 지금, 지금은 한강이 조금. 더러울게요. 많이 더러워졌어요. 삼국수? 그때는 물이 정말 깨끗했대요. 계속 궁금해지는 게요. 이렇게 보면 그냥 모래고 그냥 자갈이거든요. 저렇게 해서 저기 빨간 기둥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죠. 이동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한강물이 깨끗했다고 했죠. 첫 번째가 한강물이 깨끗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 모래지만 이 모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모래 표면에는 미생물이라는 아주 작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 생물들이 더러운 물질을 산화하고 분해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도 여러 단계 중에 한 단계가 모래와 자갈을 거친다고 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우리 정수되는 과정을 방금 봤잖아요. 모래가 있고 자갈이 있으면 물이 깨끗해진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있던 그 깨끗한 오염된 물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수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친구들 우리가 봤던 완성 여가지를 간이로 실험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바로 정수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모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갈, 자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터 역할을 해줄 거즈. 거즈. 그리고 고무줄. 고무줄 필요하고요. 통이 필요해요. 이렇게 깔때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히 이 부분은 알칼할 수 있으니까 테이프로 바른 다음에 부모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집중, 집중, 집중. 집중해 주세요. 여기 입구에 거즈를 대고 막아줄 겁니다. 이렇게. 그냥 막으면 떨어지죠.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고무줄로 한번 묶어줄 거예요. 어떻게? 꽁꽁꽁. 꽁꽁꽁. 근데 이게 사실 보기는 쉬워 보여도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하기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무줄까지는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자, 여기 통에서 이렇게 돼서 걸러지는 걸 볼 건데 우리가 완성 영화제 봤을 때 밑쪽에 자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갈을 여기 통 안에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래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봤던 완성 영화제와 똑같은 형태의 키트가 완성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원들이 직접 한번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대왕. 먼저 자갈을 깔아주세요, 자갈을. 자갈을. 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한번 이거를 씻어줄 필요가 있어요. 물을 넣어서 여기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상해. 이렇게 흔들면 또 물이 들어오시잖아. 자, 과연 우리가 만든 게 정수가 돼서 깨끗한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두 병밖에 없기 때문에 대원들이 직접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질까요? 깨끗해질 거예요. 자, 조금씩 한 번에 많이 붓지 말고 조금씩 부은 다음에 걸러진 물을 여기다가 옮길 거예요. 알겠죠? 자, 물을 해서. 조심조심. 물을 할 때는 장난치지 말고 조심조심해서 가볼게요. 아니, 그거보다 좀 안 해. 여기까지 잘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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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기다렸다가. 20 정도 더. 푸어봐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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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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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더 넣어봐요. 물? 이거 정말 많이 났는데? 압력이 뭐지? 압력이 뭐지? 넣어봐요. 압력이 뭐예요? 물이 내려가는... 기다려, 기다려. 나 엄청 잘 나와. 그치? 자, 물을... 자, 이렇게 한 번 걸러진 물이 있죠? 그러면 이 물을 여기에다가 모아요. 그리고 자, 다시 또 부어요. 맥탕물? 맥탕물 왜 이렇게 깨끗해? 부어요, 조심해서. 다시 물을 또 모을 거예요. 난 좀 실패한 것 같네. 자, 기다려요.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물을, 이 물을 다시 걸을 거예요. 여기 있는 물을. 걸러? 응. 자, 친구들. 여기 있는 물을 걸을 거예요. 이거를 다시 넣는 거예요. 예은이 형, 이거 잘 봐요. 이 물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또요? 알겠어요. 일단 뭐... 또 걸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탕물을 또 넣을 거예요. 자, 비디를 보면 더 깨끗해졌죠? 더 깨끗하다. 첫 번째 물 보다. 자, 확실히 다르죠, 색깔이? 근데 이렇게... 자, 친구들! 우리가 실제로 지금 완성력을 할 수 있는 필터 효과를 한 번 봤는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졌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이거든요? 집에서 하면서 어떻게 물이 정화가 되는지 한 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원들!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끝이에요? 신기했어요. 눈으로 보니까 정말 신기하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이 깨끗했는지 봤으니까 피해님들 제발. 여러분들. 마실 물 좀 주세요. 마실 물. 물 줘요. 물 내놔요. 물 줘요. 물 내놔요. 자, 친구들. 지금 여기 있는, 여기 물 있죠? 이 물을 진짜 먹어도 되는 물이거든요? 이제 드디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친구들. 아, 친구들. 눌려줘. 장난치지 마라, 줄래?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내가 할 거야. 물 먹어보세요. 나 물 줘요. 나 물 줘요. 나 물 줘요.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너무 멀어져서. 아, 너가 가야지. 진짜? 배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나 비팀. 나 목 말림. 엔딩이야, 이거. 피지도 나는 없어. 자, 만약 물이 사라진다면 우리도 살 수 없어요. 사람도 살 수 없거든요? 집에서 어떻게 하면 물을 아낄 수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 같이 실천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친구들, 안녕. 안녕. 정의 type Wonderfu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